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배틀 쌈짝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아, 전략 후약. 오늘 시장 출발할 때 안전벨트 꽉 조이고 출발을 하셨을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를 가늠하지 못한 채 출발을 했던 오늘 시장인데 외풍에 좀 유독 더 취약한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반미증시부터 좀 약세였죠. 시작은 소매 판매 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경기가 탄탄하다는 걸 방증해주기 때문에 국채 금미 상승, 두 번째는 달러가 강세에 이어갔고 세 번째는 기술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부적인 이슈는 테슬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직원 10% 이상을 해고할 예정 소식을 또 전했고 애플도 전 세계 출하량이 10% 감소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려면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하락 요인에는 크게 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퇴색돼가는 와중에 중동 리스크가 덮쳤는데 달러원 환율이 17개월 만에 보시면 장중에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에 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환율이 또 상승 압력을 또 작용하기도 했고 상단을 1,450원 선까지 올려야 하나?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또 발생이 됐고 기관까지 또 메이저 수급 부재한 모습 양시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만 홀로 사들이는 모습 양시장 모두 다 똑같은 흐름 포착이 됐네요. 자, 개인만 사들였죠. 2% 넘는 하락 흐름이 보였고 코스피 2,609선 그리고 코스닥 832선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환율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2022년 이후의 환율 상승이 과거 경기침체와도 금융위기 때 봤던 상승 패턴과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탈세계화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세는 좀 당분간은 보기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전략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또 오르는 종목을 찾으면서 틈새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 마무리에 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시즌3로 또 수익 배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더 강력한 라인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멘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안에서 또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저희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곳의 강펀치 키워드 한번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란 이스라엘 확전 우려 글로벌 경제 초긴장입니다.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재반격 여부와 관련해서 전반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말은 즉슨 전면전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복은 할 거야 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과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확전 가능성은 일단 낮기 때문에 유가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확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업까지 봉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미 20%나 올랐던 유가는 당연히 더 고공행진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서 금리 인하까지도 지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진짜 좋지 않은데 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 확대 여부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딱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증시 하락할까? 경기 방어주 주목입니다. 일맥상 일본과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대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죠.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3고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입니다. 먼저 고유가 올해만 들어서 20%나 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금리,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센스를 훨씬 더 웃돈, 전월 대비에서도 0.7%나 증가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여전히 소비가 건조하구나. 금리 인하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이로 인해서 6월 F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77.6%로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연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1%까지 치솟게 되면서 4개월 만에 1%를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달러, 오늘 17개월 만에 장중에 1,400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추풍낙엽과 같은 증시 하락 속에서 그래도 또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경기방어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CJ제일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한 달 만에 2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52만 원 잡은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세 달 만에 23% 넘는 상승탄력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증시 하락 속에 한 줄기 비치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경기방어, 그 중에서도 음식료 쪽을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수익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즌3 시작됐는데 또 멘토님과 오늘 첫 시작을 함께해요. 네.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 시장이 근데 시장은 너무 아쉬워요. 현 선물 할 것 없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구멍이 좀 컸는데 이런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이어질 거라고 보실지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좀 경험이 풍부한 오랜 시장을 좀 봐왔던 그런 증권 주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뭐 한 25년 이상을 증권과의 몸 담으면서 애널리스트 대상과 함께 실전 투자 대회 상위 입상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도 한 80% 정도로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지금 뭐 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장에서도 좀 수익을 내는 방법과 함께 또 이제 앞으로 이번 시즌에 새롭게 좀 참가하게 되는데 돈의 흐름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쟁 상황이 과연 우리 증시에서 또한 우리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느 섹터가 이제 앞으로 유망하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알아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힘들어도 일단은 뭐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또 어떻게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 끌어갈 수 있는지 또 시장의 답답함을 또 어떻게 날려볼 수 있는지 두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우려로 글로벌 경제 초긴장 이렇게 첫 번째 주셨네요. 아 진짜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분위기예요. 멘토님. 이걸 진짜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긴장 상태가 있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전쟁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봤는데요. 거의 뭐 몇 년 이상 끌고 가고 있죠. 중동 리스크도 단기적으로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봐주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작은 충돌부터 시작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좀 폭격하고 전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좀 어떤 측면에서는 막 나가는가? 믿는 쪽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번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란. 이란이란 나라는 중동이 아닙니다. 아랍이 아니고 페르시아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친했습니다. 옛날에 호메니옹 당선 이전 과거죠. 90년대에는 친했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전쟁으로 확산되었나 라고 좀 싶은데요. 그만큼 종교 갈등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유가와 관련한 이권들이 좀 맞물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이미 금값이 폭등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지지 확정 리스크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나빠질까라고 본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저는 이미 좀 중시해서 일부는 반영된 국면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잡아주신 이 안에 내용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리 시장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논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에서 금리 인하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강조를 해주셨다. 네. 제가 몇 번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의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테일러 준칙이라고 해서 금리가 7% 정도 돼야지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경제가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미국도 거기까지 금리를 올리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또 여러 가지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작년부터 나스닥이 12,000에서 18,000까지 상승했던 원동력은요.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증시는 이제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받은 거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선반영을 대었다. 최근에 이런 전쟁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면 이제 앞으로 유가에 대한 폭등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최근 일주간 유가가 1%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그전에 올라와서 한 15% 정도 올랐긴 했는데 이미 그 유가 상승도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유가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상승에. 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크게 그런 시장이 크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제 더 증시가 하락할 것에 대해서 배팅하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환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쟁 이슈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비추기로 한국도 써야 된다. 이런 막장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좀 봐지고요. 러우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신은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후자의 의미를 좀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섹터가 좀 바뀔 거라고 봐요. 주식 섹터가. 그거는 다음번 순서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좀 계속적으로 이미 추세가 꺾이고 안 좋은 그리고 지난 과거의 주도주였던 카카오나 네이버라든 플랫폼 기업들하고 특히 2차전지 쪽은 하락이 쉽지 않습니다.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크게 올랐던 주식들은 하락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 틈새를 반도체 주식에 올랐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또 좀 개인들과 친숙하지 않은 쪽에서 또 주도주가 나옵니다. 개인들하고 이제 멀어져요. 저게 과연 오를까라고 했던 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시즌2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에서? 네. 시즌3죠. 전 과거로 다시 가시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전쟁 리스크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유가 아니다. 금리 아니다. 하지만 환율 쪽은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수출주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환율 쪽을 볼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환율 쪽, 환율을 보면요. 네. 환율 쪽은 지켜볼만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환율은 움직일 거다. 아, 환율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오늘 단기적으로 제 차트에서 보수적인 목표치까지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더 이제 달러를 지금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한 걸 토대로 이걸 재료로 쓰고 오히려 반사수회로 우리가 시장의 전략을 꾸릴 수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을 이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굳이 서둘러 팔 이유는 없지만요. 지금부터 달러가 더 오른다에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팔았습니다만 뭐 그동안 샀던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매도가 나왔어요. 뭐 2,500억 정도, 2,700억 정도 그동안 사왔던 것들이 많은데 만일 상당히 안 좋게 봤다면 오늘 뭐 몇 조 이상 물량이 나왔어야 되고요.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금 가치가 올라가고 뭐 미국은 좋겠지만 미국 밖의 나라들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 뭐 금리를 뭐 올리겠다라고 내리겠다라고 좀 말을 한 이후에 뭐 올리기 내리기 힘들다 이렇게 말도 바꾸고 그런 것들은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금리가 더 폭등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말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또 너무 하단을 제한하는 쪽에서 좀 전략을 꾸려보는 게 좋겠다.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펀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증시 하락할까? 경기 방어주 주목 이렇게 두 번째 정해주셨네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에 주목하는 흐름 나오긴 했습니다. 뭐 엔터주도 이제는 경기 방어주인가 싶은 정도로 순배수세가 하이브에도 좀 들어오고 음 저는 또 궁금한 게 실적 시즌이 임박하는데도 지금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기 때문에 실적주 말고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서 전략을 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가 있나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맞닿은 쪽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아 그럼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첫 번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멘토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쪽이 유가와 환율 금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영향 안 받는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볼 쪽이 아니고 멘토님께서 봐야 하는 쪽이 어디라고 보실까요? 저는 일단 2차전지는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더 빠질 것이고요. 돈의 흐름 자체가 2차전지에 갑자기 들어올 수가 없겠죠. 테슬라도 한 대 팔았다. 저는 테슬라 하락을 한다라고 계속 외쳤던 사람이고요. 테슬라는 하락한다. 계속적으로 외쳤던 사람이고요. 2차전지 못 오른다.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들은 힘들다. 그와 반대로 반도체 쪽은 그런 수급 속에 지난 시즌까지 그러니까 며칠 코스피이 2800까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더 크게 오르기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이 저는 개별적인 섹터로 좀 옮겨진다면요. 지수와 관계 없는 음식료 쪽이나 보면 실적 호전 개별주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종목 수익률 찾기 게임이 좀 시작될 거라 봐지고요. 지수와 관련된다면 그래도 저는 제가 좀 지난 시즌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아차 정도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실적을 믿고 한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들고 가볼 만한 기업이 또 기아차 정도 아닌가 말씀드리면서요. 또 환율이 앞으로 환율 인상, 수출 증가가 되겠죠. 환율이 또 높아지면 수출주들도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하는 업체들이 좀 힘들겠죠.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시즌에 한 종목 정도 편입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결국 환율 쪽은 이어지는 거네요. 좀 약간 말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전쟁 리스크 통해서 환율의 움직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 대표적인 수출주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또 시즌2에서 기아 관련해서는 또 수익 많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멘토님이. 바삭하게 또 전략 챙겨주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정목 전략 챙겨갈지는 잠시 후에 또 다음 순서로 챙겨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실적 시즌 임박인데도 지정학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어떤 부분을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멘토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식품주와 자동차주인데 왜냐하면 식품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삼양식품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정학자 리스크로 인해서 경기방어주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역시나 실적 나오고 있죠. 근데 또 경기방어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전쟁 리스크에 또 경기방어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전에는요. 경기방어주라고 하면 증시가 못 오를 때 과거 2007년도에서 2014년까지 증시가 거의 2000대에서 10여 년을 머물렀죠. 그때 경기방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음식료 제약주도 거기에 좀 톡톡했고요. 그 당시 한미약품이라든지 역대급 상승이 나왔고 CJ, 농심 또 다른 음식료 업종들과 함께 가구 업종 이런 것들이 지수가 못 가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고 삼성SDA 못 가고 LG화 못 가고 했던 시기에 시장에 도는 잉여 유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를 지수와 관련 없는 종목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지고요. 언제라도 시장은 항상 시장 속의 투자자들은 수익이 날 것들을 찾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섹터가 맞다라고 한꺼번에 합을 합쳐서 그쪽을 바라본다면 그쪽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분들이 이런 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쪽에서 또 주도주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제가 거의 3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본다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제약 쪽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쪽 이런 쪽에서 폭등적인 수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금값 상승률에 버금가는 수익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 않나 손실은 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보기보다 손실이 안 나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손실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은 아니다. 2차전지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지금은 반도체 쪽도 약간 중립적으로 본다. 비중 약간 보시고요. 그거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저의 알아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아서 그 루트를 좀 찾아오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아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명승부사 양지정 멘토님을 또 계속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찾아오셔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지금 시장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가장 최상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신 지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가 또 그런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리스크 전쟁 리스크였고 두 번째가 그 안에서 경기방어주를 어떻게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떤 섹터를 볼 수 있을까 였는데 그게 식품주와 자동차주였어요. 그럼 어떤 종목으로 전략 수립을 해야 될까라는 게 바로 다음 순서인데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더 더 강해진 수익배틀 3장 시즌 3 새로운 분들이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석 멘토님과 운수대통의 박재환 멘토님이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월요일에는 전석 멘토님, 화요일에는 지금 나와 계시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정호 멘토님, 그리고 목요일에는 진짜 주식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운수대통 박재환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라인업을 꾸린 만큼 새로운 룰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두 달간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도 다 누려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최대 7종목에서 5종목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요즘 시장 상황 너무나도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종목 선별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우리 멘토님들의 노력을 훨씬 더 빛을 발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섯 종목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이시는 것처럼 방송 출연 이루는 안 이렇게 전략 포트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유튜브에 팍스 탁 검색하시면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끔 열어뒀습니다. 만약에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 펀더멘터리 정말 좋은 국제핵한 종목들로 잘 플레이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찾아봤더니 정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때도 2위 기록하면서 수익률 무려 90%까지 챙겨가 주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런 분한테는 사실상 시장 대응하는 거, 나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찰떡궁합이다라는 거 알려드릴 테고요. 그런 분들 눈 크게 뜨시고 새로운 포트 어떻게 꾸리셨을지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익배틀참짱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시즌2죠. 최종 2위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제 시즌2에 최종 1위와 함께하는 특집방송이었어요. 근데 2위라고 특집방송 안내드려서 혹시 섭섭하셨나요? 멘토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실제적으로 2위나 1위나 큰 차이는 어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수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이번 시즌에서도 수익을 잘 내는 게 중요하고요. 지난 시즌에 수익을 많이 냈던 것과 함께 제가 편입을 좀 못했던 종목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단기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증들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해서 효성중공업 중간에 따라가셨던 분도 40%까지 수익을 내어서 차익을 했던 분들이 또 계시고 또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300원 차이로 편입이 안 됐습니다. 이게 300원 차이로 편입이 됐다면 120%가 넘어갔죠. 120%가 넘어갔죠.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효성중공업보다 더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의 주도주에 탑승하는 것만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낼 수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장기 투자를 하자. 이거 안 됩니다. 장기 투자 포스코 30년 해봐야 포스코 가격이 계속 그대로고 이거 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흐름이 나오는 쪽을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들고 가는 전략.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게 바로 우리나라 장 아닌가. 대한민국 장.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 종목 하나하나가 사실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정말 가벼운 게 없는데 아니 수익은 진짜 너무너무 든든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표 종목 몇 가지만 좀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또 요즘 시장 워낙 또 힘드니까 이런 투심을 어떻게 챙겨가는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뚝심 있는 수익을 어떻게 챙겼느냐. 너무 중요한데. 네. 효성중공업. 진짜 오늘 시장에서 물론 하락세였지만 이거는 시장이 어려워서 하락세였지 이 키워드가 절대로 지는 키워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릿값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쪽인데. 네. 효성중공업. 차트 좀 봐주실까요? 네. 효성중공업을 제가 편입을 했던 것은. 매수가가 18만 7천 원이네요. 18만 7천 원이니까. 뭐 이런 차트에서 들어간 거죠. 무려 2월 28일에 전략을 주셨어요. 네. 차트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게 옳을까? 많은 분들이 이게 옳을 것 같은 차트인가라고 생각이 될 텐데 요날 여기서 편입이 됐을 것 같아요. 빠지는 날. 3% 빠지는 날. 저는 요날 양봉을 좀 봤고요. 지금 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난 지금 요번 시즌이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제가 좀 말씀을 잠시 후에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알아서 찾아오는 곳에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머어머. 저는 이제. 와 숨가쁘게 올라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아 이거 한 30만 원 갑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안 믿었죠? 안 믿었죠. 솔직히 안 믿었죠?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자를 보면요. 제 차트에서는 단기 여기 꼭지예요. 여기 여기. 우주돌파라고 그러죠. 저항이 자극합니다.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던 게 단기로 이제 꼭지를 쳤어요. 다시 뭐 올려면 좀 힘들겠죠. 올려볼 수도 있어요. 다시 저점 받고 한 번은 갈 수는 있지만 이제 더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수익이 80% 났으면은 어깨에 팔아라. 어깨가 아니죠. 어깨인가요? 정수리인가요?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 팔아야겠죠. 파는 자리라고 봐주고요.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월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저는 추세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월봉에 답이 있어요. 월봉에. 월봉에. 3개월을 상승을 하면서 월봉에 볼렌저밴드를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켰는데 이달하고 이달은 모듈로그 조종이 왔어요. 빠졌죠. 그럼 그런 종목은 이 볼렌저밴드 상단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공약을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여기는 이격이 많이 났죠. 볼렌저밴드 상단보다 지금 이격이 또 많이 낫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낫던 자리에서는 물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볼렌저밴드가 이렇게 상단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빠진다면 또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이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그러하고요. 코스트아겐은 HLB나 알테오젠이 비슷한 차트 모습이에요. 어떻게 될까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종목도 오늘 오늘 한 번 이런 어려운 장애도 무려 잠시 후에 네 종목이나 한 종목 3%씩 손실나면 어마어마한데 넣어보겠다. 장가 한번 맞짱 떠보겠다 얘기를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효성중공업 이 정도면 거의 발바닥에서 사서 어깨 팔아주신 거 아닌가요? 멘토님. 18만 7천 원이며. 어제가 거의 저는 고점이라고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2차 목표가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의 소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샀다. 금값이 5만 원에 사서 25만 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금을 팔았어요. 그런데 더 올라가서 30만 원이 됐으니까 배 아프죠. 사람 심리는 그런데. 하지만 그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투자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그런 목적의 달성이 됐던 상황에서 욕심이 발생되죠. 더 오를 것 같고 이거 최근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다. 그거 조심하고 수익이 났던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는 과하게 오르면 조정이 나오는 법입니다. 항상 모든 주식이나 철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변동성 극심했던 장에서도 최종 수익 2위 그리고 순위 2위 그리고 합산 수익은 90%에 달하는 수익을 또 챙겨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서 사서 정말 어깨에 팔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지금 신규 편입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해요. 무려 4개나. 그럼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그 4개의 종목 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즌 3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채워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것부터 할까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아쉽게도 지지난주 편입이 몇백 원 차이로 안 됐는데요. 그 이후로 15% 올랐어요. 삼양식품이. 저는 이 불닭볶음면. 맵틸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불닭볶음면. 안 좋아하세요? 네. 이걸 사셨던 분들은 제가 떡볶이 하나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저 매운 거 먹으면 맵질이라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또 15%가 오르면 제가 꼭 하나 사다 드릴게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이 저는 30살까지 쫄면은 잘 못 먹었어요. 매워서. 어머 어머. 어머 김치도 물에 씻어드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어릴 적에 그랬죠.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운 걸 잘 먹지만 그래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삼양식품을 보면요. 제가 이 프로에 들어왔을 때 첫 창기, 첫 방송에서 제일 먼저 갖고 온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월봉을 보세요. 차트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요. 효성중공업의 자리가 갔죠. 이 월봉 볼렌저를 확장시키고 두 달 조정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놓았어야죠. 그래서 저는 지 지난주에 이 정도에서 편입을 시도했는데 편입이 안 됐죠. 여기 편입됐더라면 1위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1위할 줄 알고. 누가 쫓아오겠어 하는 심리로. 팔짱 끼고 계셨잖아요. 안정권으로 너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상당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주시는데요. 가격적으로 좀 본다면요. 매수가는 시초가를 잡을게요. 내일 시초가를 잡고. 목표가 27만 원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을 봐야 되는데요. 웬만하면 손절이 안 나올 거라고 봐지고요. 22만 원이 오기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가 있고요. 최근에 이 회사의 실적적인 측면을 봐도 영업이익이 1,400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회사가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효성중공업도 돈을 잘 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포스 돈을 쓸어 담는다. 삼양식품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양식품 빙그레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2차전지 하락하고 못 가고 반도체도 주춤하는 사이에 탄력적인 상승을 할 수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삼양식품을 원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수급 흐름상 또 이쪽 새로운 섹터에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일단 차트도 봐주셨는데 추세 아주 좋고 실적보다 강력한 모멘텀이 없죠. 또 실적도 좋다. 돈 쓸어 담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삼양식품이고요. 매일장 시초가 매수가로 잡아주셨고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또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려운 장에서도 오늘 대용주 중에 유난히 빛냈던 종목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최근에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나오면서도 주가가 좀 올라왔던 제 지난 시즌 포트 종목 한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기아고요. 기아, 기아차. 최근에 9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저도 수익률을 까먹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많이 오르고 나서 소정이 이미 받았는데 최근에 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역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못지않은 영업이익,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삼성전자만큼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고요.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이어갈 진짜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가 인도 시장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차 장기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요. 가격은 매수가 11만 2천원. 또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요. 짧게 보겠습니다. 목표가 12만원. 1차 목표가만 보고요. 순전가 10만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펀더멘털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만큼 탄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두 번째 종목이고요. 11만 2천원 매수 라인 매수가로 주셨고 목표가 12만원. 손절라인은 10만원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수입도 났다가 손실도 났다가 하는 종목인데 한올바이오입니다. 한올바이오 바마. 이번 달에는 많이 좀 고점 찍고 지난달에 수익을 많이 내소서 1차 목표가 터치이고 이번 달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세를 깨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신약 개발 이슈가 있죠. 삼상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추세선을 본다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주는 저점에 있어서 저는 좋은 가격대에 놓여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좀 오를 때는 상당히 강하게 오르지만 조정이 오면은 무섭게 조정이 오는 좀 무서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개인분들이 좀 만지기 좀 까다로운 종목이지만 저는 지금 자리 좋다 보면서요. 4월 17일 시초가 편입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짧게 3만 4천원 손절가 3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시초가로 전략을 주셨네요. 한올바이오 바마가 세 번째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3만 4천원 손절가 3만원 이렇게 주셨어요. 바이오 종목인데 지금 장에서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바이오 종목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또 개별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확실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보신 것 같거든요. 개별 이슈 따라서 또 어떤 모멘텀 챙겨갈 수 있는지 또 기대감 얹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또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회사를 제가 이 프로에서 그리고 전 증권 방송하시는 분들 프로에서 제일 먼저 이 종목을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종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는 종목이었죠. 이게 뭐 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걸로 그 시즌 제가 거의 뭐 1위권 상위권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종목명이 HLB였죠. HLB? 네. 그때 당시가 언제였나요? 그때가 언젠가요? 날짜가 연도가 언젠가요? 어... 올해죠. 기억도 안 나요. 그때 6만 원 정도였어요. 6만 원이 그죠? 그리고 이걸로 폭등 HLB와 HLB 생명과학이 지난 시즌 바로 전주에 전 달에 전주였죠. 달인가 그때 제가 킹왕장에 놓던 건데요. 킹왕장을 지금까지 계산하면 한 10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5만 원에서 100%가 뭐예요? 120%, 150% 올라갔던 이번 장에 황금 주도주였죠. HLB.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리보세라토닉이라는 물질이 중국에서도 허가가 났고요. 앞으로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 또 간암 1차 치료 분야에서 최근에 2년 가까운 환자의 2년을 생명을 연장했다. 2년밖에 연장 못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2년도 소중하죠. 2년 더 살게 만들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최근에 폭등을 했던 주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나라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님이 공교롭게 팔고 나서 폭등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듣나 모르겠어요.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쉽고 늘 떠나면 아쉽고 손절하니까 올라가죠. 주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분도 전문가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 앞으로 이 회사 좋을 거다 했는데 멘토님이랑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거의 한 1, 2, 3, 4, 5년을 횡보했습니다. 5년이요? 5년을 거의 횡보만 하고 또 올랐을 때 샀을 거 아니에요. 손실인 채로 들고 있는 게 쉬울까. 손실인 채로. 반 10년? 거의 5, 6년을. 그런데 이번에 깔끔하게 정거점을 돌파하고 나서 월봉이나 이런 추세를 보면요. 지난달에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원래 올라야 될 목표보다 주가는 과하게 오르면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추세를 잃지 않았다. 보면 지난달에 너무 볼렌저밴드 제가 월봉을 좀 중요하시게 보는데요. 지금은 이 자리보다 좀 낮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9만 3천 원 정도. 2천 원 정도 싸게 사본다. 2천 원 때문에 안 잡히면 어쩔 수 없고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9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식이 만약에 꼭지를 쳤다면 지금 자리에서 나왔던 저점 자리를 깨고 최근의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우리 PD님보다 차트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8만 8천 원 손절가를 저희 PD님도 거의 준 전문가세요. 차트를 잘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눈을 갖고 계세요. 이러면서. 맞죠. 여기 깨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켜야 됩니다. 샀는데 여길 깬다. 쌍바닥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못 가고 더 내려온다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10만 원만 보고요. 장기로는 나중에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목표가를 한번 확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를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셨거든요. 차트 분석 먼저 해주셨고 그래서 손절 라인을 8만 8천 원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HLB 매수가는 9만 3천 원이고요. 목표가 10만 원 잡아주셨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한올 바이오 파마부터 HLB까지 저희가 바이오 종목을 또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개별 이슈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매수세, 메이저의 수급은 역시나 쏠리고 있습니다. HLB, 알테오젠 같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또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별 이슈 모멘텀을 챙겨가겠느냐 이런 전략적인 부분 가져가신다면 또 바이오주 안에서도 충분히 시세 가져가실 수 있는 장이거든요. 저희와 함께 그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시즌 3 첫날이기 때문에 또 아주 든든하게 4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셨어요. 첫 번째 삼양식품, 두 번째 기아,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HLB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아까 시즌 2를 2등으로 마무리했지만 나는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참 만족한다 말씀하셨는데 시즌 3에서는 1위로 수익을 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잘하면 1위 되는 거고 1위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니까 다른 분이 잘하시면 그분이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운이 따라야 됩니다. 주식도 운이 따라야 되고요.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운칠기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이 치리고 이건희 회장님은 그렇게 말 안 하셨나요? 하여간 주식도 사업도 운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좌와 여러분들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와 올해 대운이 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9개월인가요? 9개월 동안 또 명승부사 양진정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포트에 운만 가득하실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